시사박 6단원 시작하겠습니다. 6단원 전체 제목은 Wonders of Nature 자연의 신비들 자연의 신비 먼저 의사소통기능 대화 파트에서는 궁금증 표현하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이러고 있죠. Wonders의 뜻은 명사로서는 놀라운 것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궁금해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궁금해하다 What they are 그것들이 무엇인지 I wonder what they are 난 그것들이 뭔지 궁금해 보통은 어떤 문법에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그 문법을 이용한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어떻게 되겠냐 대화 파트에 먼저 어떤 문법적인 걸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과에서 여러분들의 6단원 그러니까 7단원 쯤에서 문법을 다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 부분 What they are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문법적으로 이 표현에는 이 대화 파트에는 뭐가 나오냐면 간접 의문문 이라는 이 문법을 이해해야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I wonder what they are 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궁금하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법 간접 의문문 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직접 의문문 이라는 거였어요. 직접 의문문 자 I wonder what they are 하고 똑같은 표현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뭐였냐면 What are they? 자 What are they? 간단한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것들 뭐야 이 뜻이죠. 자 근데 What are they? 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의문문 의문문 자 묻는 느낌이 확 들죠. What are they? 그것들 뭐야?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좀 세련되게 표현한다고 그럴까요? 세련되게 표현하면 나는 궁금해 그것들이 뭔지 자 나는 궁금하다 그것들이 뭔지 라는 말이나 야 그것들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 자 어차피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건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콜라이트하게 좀 더 공손하게 라 그럴까요?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그게 간접 의문 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 대화 파트에 대화 파트에 나오는 이 궁금증 표현하기 라는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이란 걸 설명할 건데요. 자 뭐 문법적으로 깊이 다루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간접 의문이란 요 부분이 간접 의문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묻는 느낌이 들지 않게 묻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re they? 하면 묻는 느낌이 드는데 they are 하면 묻지 않는 느낌처럼 보이죠. 원래는 묻는 거 맞지만 이렇게 좀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묻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파트의 두 번째 내용은 알고 있음을 표현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 문장이 이게 나와 있어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I heard It is the largest read field in Korea. 자 그래서 내가 들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들었었다. 그것이 가장 넓은 갈대밭이라고 어디에서? 한국에서 나 들었어. 나 그게 뭐 여기 뭐 우포눕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우포눕이나 아니면 저기 전라도에 있는 갑자기 이름은 순천만 이쪽이겠네요. 순천만에 있는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이승.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내가 들었는데 I heard 했는데 그게 가장 넓은 갈대밭이라고 한국에서 나는 그게 한국에서 가장 넓은 갈대밭이라는 사실을 들었어. 라는 표현이 알고 있는 거 표현하는 거 맞죠. 나는 뭐라는 사실을 들었다. 자 그래서 I heard 여기 생략된 말은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that이 목적어라서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I heard that 하고 완벽한 문장을 넣으면 여기에 어떤 사실이 오는 거죠.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된 어떤 사실 넣으면 I heard 뒤에 that 이렇게 넣으면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법적으로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 문법이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미 배운 문법 또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배운 문법이 이건데요. 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습니다. 잇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잇 비동사 형용사 투 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s of 머드플라츠 자 단어를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니까 알겠지만 머드플라츠의 뜻은 뭐 저기 갯벌이죠. 갯벌 롤의 뜻은 역할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지 뒤에다 붙여놨어요. 뭐가 중요한데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The roles of 머드플라츠 갯벌의 역할이죠. 갯벌의 The roles of 머드플라츠를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결국 자 이 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칭 대명사도 아니고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이거 가주어죠. 가주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중요하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여기부터 해놨어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영법이죠. 명사적 그래서 The roles of 머드플라츠를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육단원의 첫 번째 문법 언어형식의 문법을 그래머를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To understand the roles of 머드플라츠 is important 이런 문장이었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뒤로 보내서 가주어 진주어 하는 거 그거에가 그게 첫 번째 문법이고 이미 배운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고등학교 두 번째 문법은 Not Only A 자 요건 요렇게 필기해 주세요. 어떻게 필기해 주냐 Not Only A는 좀 작게 Not Only A 벗을 속 B 구문이라고 하세요. 자 해석은 이런 겁니다. A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B까지도 B를 일부러 선생님이 크게 썼죠. 자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표현인데 자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어떤 표현이에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요거는 뭐랑 비교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냐면요. Both A and B 이런 표현이 썼어요. 또는 뭐 Both of 복수명사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요거는 A와 B 둘 다 이런 얘기할 때 쓰죠. 선생님이 동그라미 크기를 일부러 비슷하게 그렸어요. 자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는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 다 이런 얘기할 때 썼죠. 근데 Not only A but also B라는 이거는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표현이야. 자 선생님이 왜 이 Both 라는 표현과 Not only A but also B를 같이 설명하냐면 결국 얘기하는 건 자 이런 얘기가 있다 싶시다. 나의 부모님 둘 다 뭐 나의 엄마와 아빠 둘 두 분 다 구미 출신이다 이런 얘기할 때 일단 뭐 누구 한 명이 구미 출신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두 분 다 그냥 구미 출신이다. 뭐 영어로 하면 Both my mom and dad are from 구미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 칩시다. Not only my mother but also my dad is from 구미 엄마뿐만 아니라 야 나 엄마 우리 엄마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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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구미인가 너도 알지 But also my dad 그런데 나의 아빠까지도 구미 출신이야. 자 요 표현과 요 표현의 차이점은 뭐냐 결국 결론은 두 분 다 구미 출신이란 얘기인데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떤 느낌이 조금 달라지냐 자 A가 모인 건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너 몰랐지 B까지도 어떠어떠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 좀 달라지는 건 뭐냐 일단 문법적으로 달라지는 건 Not only A but also B는 이 부분이 자 Both A and B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주어사리에 이 녀석이 있으면 무슨 동사 복수동사 쓴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그런데 Not only A but also B를 많이 썼다.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나의 엄마 아빠 두 분 다 구미 출신인데 만약에 Both를 쓰면 Both My Mom 이라고 쓴 거예요. And Dad 하고 나서 이게 한방길을 봐서 데이가 되기 때문에 R 썼죠. R from 구미 그런데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면 일단 전달되는 표현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까지도 구미 출신이야 이렇게 되고요. 내용은 Not only My Mom But also My Dad 해놓고 여기에 동사가 뭐가 오냐 Is 가 와버려 Is From 구미 이런 식으로 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까지도 구미 출신이야 결국 Both를 쓰나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나 두 분 다 결국 구미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Both A and B는 안방길을 봐서 대이 취급되는데 자 Not only A but also B를 썼을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를 누구를 안방길을 받자 해준 거에 친다 이 B를 안방길을 받자 해준 거에 맞춰서 동사를 씁니다. My Dad 은 안방길을 받자 He 죠. 그래서 Both를 썼을 때는 Both My Mom and Dad Are from 구미인데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면 엄마 구미 출신인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아빠까지도 구미 출신이야 Not only my mom But also my dad Is From 구미 얘한테 맞춰주는 게 조금 조심해야 될 문법입니다. 자 예문으로 나와있는 거는 뭐 여기 A 자리에 여기 있어요. 여기 좀 기네요.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얘가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Not only very small things like 플랑크톤 But also crabs and fish live there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플랑크톤과 같은 매우 작은 생명체 뿐만 아니라 또한 개 옆으로 긴 개 있죠 개와 물고기들까지도 거기에 산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 여기에 대여는 뭐 그 갯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올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플랑크톤과 같은 매우 작은 생명체들이 갯벌에 사는 거 니들 알지? 그러니까 플랑크톤과 같은 매우 작은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또한 개와 물고기들 같은 이런 조금 더 큰 동물들까지도 갯벌에서 살고 있어.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니들 갯벌에 여기 대여가 Get in the mud of life 갯벌에 플랑크톤같이 매우 작은 생명체들 사는 거 니들 알고 있지. 그런데 이건 몰랐지. 개나 개와 물고기 같은 애들도 거기 살고 있어. 결국 둘 다 사는 거 둘 다 둘 다 동그라미인데 똑같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동물 보스를 쓰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A B 를 쓰면 야 플랑크톤같이 장어동물들 갯벌에 사는 거 알지. 그런데 개나 물고기 같은 애들까지도 여기 살아. 둘 다 결국 살아. 그런데 얘를 좀 더 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사용하는 게 나도 A B 그래서 일부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B 이 표현이 주어에 사용됐을 때 B한테 동사의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기 하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일부로 이걸 수업하냐면 나도 A 벌써 B 라고 수업합니다.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얘가 주어자리 있을 때 지금은 데이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고 있죠. 자 이런 것도 6과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 파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About 이 나오고 있는데요. About 이 뭐에 대하여 라는 전치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얘가 대략 어림잡아 이런 것도 있죠. About 5 o'clock 이러면 At About 까지 하면 At 까지 붙여야 되겠네. At About 5 o'clock At About 5 대략 5시쯤 이 뜻이고요. 요 뜻일 때 같은 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는데 약 대략이란 뜻일 때만 같은 말이 뭐였다? 였습니다. At Around 5 o'clock 대략 5시쯤 자 그 다음 명사 활동 Activity 가 보이고 있고요. 자 명사일 때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게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는 명사고 복수형은 Activity 기즈 Y를 I로 바꾸고 ES 하죠. 활동들 뭐 Fun Activity 재미있는 활동이겠죠. 그 다음 Amazing 이란 형용사입니다. 놀라는 ING 이니까 놀라는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이겠죠. 동사형 존재하고요. ING 가 붙어 다는 얘기는 ING 떼버리면 동사가 된다는 얘기고 Amazing 놀라게 만들다 고요. 뭐 선생님이 당연히 어메이지드 설명하겠죠. 어메이지드 하면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된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놀라게 된 뭐 예를 들어서 Amazing View 를 보고 I am amazed 놀라운 어떤 풍경을 보고 나는 놀랐다. ING 는 감정이 들게 만들고 ED 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 Appear 나타나다 고요. 같은 말 나타나다 라는 뜻 일 때 같은 말 은 Show Up 나타나다 라는 뜻 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반대말 만들 때 뭐 반대말 때 뭐 Happy unhappy lucky unlucky 이런 것도 있죠. 언을 붙이는 애도 있고요. 또 Dis 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도 있습니다. Disappear Appear 같은 경우에는 언을 붙이는 게 아니고 Dis 를 붙여서 Disappear 이렇게 하면 반대말이 되고요. Disappear 뜻은 그러면 사라지다 라는 뜻 이겠죠.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Show up 나타나다 자 그 다음에 Bay 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이거를 숫자의 만 이 아니에요. 자 만 Bay 가 뜻하는 건 뭐냐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포항을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다 자 Bay 는 어디를 얘기하냐 요런 지점 있죠 요런 지점 쏙 들어가 있는 곳 여기를 보고 Bay 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곳 을 보고 홈이 곳 이라 하죠 자 곳 이라는게 바다로 튀어나온 지형을 보고 곳 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Cape 입니다 Cape 그래서 쏙 들어간 지형을 보고는 Bay 우리말로 만 이라 그러고요 영일 만 이라 그러죠 영일 만 Bay 반대로 튀어나온 거 지형적으로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걸 보고 Cape 홈이 곳 영일 만 Cape Bay 지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 같은 경우에 파도가 잔잔하죠 곳이 파도가 세죠 그래서 만에 무슨 무슨 만 이런 곳에 머드 플랫 같은 게 잘 생깁니다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갯벌 같은 게 잘 생기죠 베이에 많이 생기는 게 뭐다 머드 플랫 머드 플랫 이란 단어는 좀 이따가 만나볼 건데 합쳐진 말이에요 머드 하면 진흙 이란 뜻이고 플랫 하면 평평한 이란 뜻입니다 진흙이 들어차 있는 평평한 곳을 갯벌 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머드 플랫 자 베이 베이는 숫자만이 아니란 얘기했습니다 지형적으로 쏙 들어가 있는 곳을 베이 톡 튀어나온 것을 케이프 자 그 다음에 자 바디라는 쉬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바디의 뜻을 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죠 마이바디 내 몸 자 근데 이 바디가 무슨 뜻도 있냐면 요런 뜻도 있어요 요런 뜻 됐습니까 뭔가 이게 많이 뭉쳐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바디 오브 워터 많은 양의 물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뜻으로 우리가 만나보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양 또는 어떤 덩어리 바디 자 그 다음에 또 지형에 관련된 동굴이 나왔죠 지형 케이브 동굴입니다 케이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 또는 명사로 쓰이는 녀석인 커버가 나왔습니다 커버 덮다 커버 덮다란 뜻일 때 덮으면 가려지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로 하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뜻일 때 덮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가 되냐 디스커버가 되죠 디스커버 디스커버 발견하다는 뜻으로 발견 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커버 가리다 또는 가린 것을 공개하다 디스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거 어피엘 디스어피엘도 있었죠 어피엘 디스어피엘 나타나서 사라지다 커버 디스커버도 서로 반대말 관계다 명사로 쓰는 덮개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나봤던 크랩 개조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크랩 참고로 새우라는 단어 새우면 쉬림프죠 sh-r-i-m-p 참고로 쉬림프는 단복수 형태가 같습니다 양사슴 물고기 같은 녀석이고요 크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수형일 땐 크랩스 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를 creature라고 하고요 creature라는 표현도 있고요 생물이란 뜻으로 같은 말은 living thing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란 뜻으로 living thing 해도 생물입니다 living thing creature 자 creature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좋겠냐면 create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이거 창조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창조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이 생물이죠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이 생물이죠 그래서 creature 하면 creature 발음은 creature입니다 creature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 손상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의 뜻은 피해를 입히다 명사로서는 피해 손상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damage로 쓰이죠 피해들 손상들 명사일 때 복수형 가능하구요 동사로서는 피해를 입히다 damage 자 동안 나왔습니다 동안 자 이거 동안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3일 동안은 full three days 였구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ull 쓴다 그 다음에 during으로 표현되는 동안은 during 뒤에 어떤 것 또는 어떤 것들이 올 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ull a day 하면 이거는 하루 동안이란 뜻이구요 반면에 during the day 하면 그날 동안이 되겠죠 이건 숫자 시간 단위죠 하지만 the day는 어떤 것이죠 그날이죠 그날 암만 잃어봤자 it이죠 어떤 것 동안 during it during the day 자 그 다음에 동안이란 뜻으로 세 번째 녀석은 뭐였어요 while이죠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뭐뭐 하다가 옵니다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 주어동사구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ull three days 구요 어떤 것 동안 어떤 것들 동안 할 때는 during 어떤 것 during the day 그날 동안 동안 3종 세트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구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명사는 environment죠 environment 환경 environment 형용사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용사형은 환경의 란 뜻을 갖고 있구요 environmental environmental 하면 되겠습니다 environmental 환경적인 문제 뭐 environmental problem 그럴 땐 형용사 써야 되겠죠 하지만 we should protect the environment 이럴 땐 명사가 써야 되겠죠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만 한다 we should protect environment 자 그 다음에 field 가 보이고 있구요 field 는 경기장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경기장이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rice field 하면 논이겠죠 논 rice field 논에 별을 키우죠 밭에는 벼 말고 딴 걸 키우고요 그래서 rice field 하면 논이 되구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뭐 공무 어떤 채소 같은 걸 재배하는 장소를 field 라고 하구요 들판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분야 어떤 전문적 분야란 뜻도 있어요 field 뭐 예를 들어서 뭐 fashion field 하면 뭐 fashion 분야겠죠 그래서 요 뜻일 땐 비슷한데 요 뜻일 땐 조금 다르다는 거 어떤 전문적인 분야도 field 구요 어떤 곡물이나 뭐 채소 같은 걸 재배하는 장소도 field 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뜻도 있고 명사 동사로선 거르다 명사로선 여과장치 필터죠 필터 많이 들어봤죠 필터 필터 갈아야 된다 뭐 공기청정기에도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죠 이렇게 필터 그 다음에 평평한 이런 뜻의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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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평평한 이런 뜻입니다 뭐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뭐 좀 챙겨보면 평평한 건 flat 고 둥근 건 뭐예요 둥근 건 round 죠 둥근 round 평평한 flat 뭐 뾰족한 뭐 뜻을 소스세요 모르면 선생님이 그냥 영어도 하나만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면 쓰세요 평평하면 flat 둥근하면 round 그 다음에 뭐 뾰족하면 포인티 겠죠 포인티 포인티 뾰족한 형태의 형용사들 몇 개 챙겨봤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보이네요 홍수는 flood 입니다 flood flood 홍수 flood 뭐 가뭄이란 단어 제가 클래스 카드에 같이 했습니다 drought drought 스펠링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클래스 카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뭄은 가뭄은 drought 홍수는 flood 그 다음에 동사 흐르다 명사 흐름 flow 뭐 명사로 사용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flow of water 물의 흐름이겠죠 flow of water 물의 흐름 그 다음에 뭐 the river flows 강이 흘러간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flow 자 그 다음에 부사가 어찌시 보이네요 great 하면 형용사로서 대단한 엄청난 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되는 게 일반적인 변화죠 great 엄청난 그레이틀리 엄청나게 이렇게 그레이트하고 그레이틀리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ld 홀드의 삼단변신은 hold held held 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홀드의 뜻이 꽉 붙들어 둔다 라는 뜻 뭐 꽉 붙들어 두면 뭐 hold the water 물을 수용하다 물을 담아놓다 이든지 겠죠 hold the water 근데 홀드가 뭐 hold a party 이렇게 쓰이면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hold a party 개최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hold a party 하면 파티를 붙들어 놓는 게 아니고 잡아 놓는 게 아니고요 파티를 여는 거 겠죠 hold a party 잡다 담아 두다 라는 뜻도 있구요 개최하다 라는 뜻도 있는 hold 이게 사실은 멈추다 라는 뜻도 있어요 멈추다 stop 도 있습니다 멈추다 개최하다 수용하다 담아두다 hold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이 보이네요 중요한 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unimportant 자 우리가 반대만 만들 때 어떨 때는 this appear 도 있었고요 cover discover 도 있었죠 하지만 un을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것들도 많죠 happy unhappy important unimportant 반대말 만들 때 뭘 앞에다 붙이는지 요거 중요하게 다룹니다 점점 자 알아두시구요 important 는 this important가 아니고 unimportant다 자 그 다음에 life life는 생명체 목숨 생명체란 뜻도 있고요 목숨이란 뜻도 있고 인생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생명체 목숨이란 뜻일 땐 셀 수 있는 명사구요 복수형은 푸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생명들 목숨들 하고 싶으면 라이브 습니다 라이브 습니다 라이브 습니다 자 요 녀석은 형태가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리브에 더즈가 들어간거니까 얘 발음은 리브즈라고 발음해서 히 리브즈 인구미 해야되지만 라이프의 복수형으로 쓰기 쓰인 똑같은 스펠링일 경우에는 뭐 그들의 생명 이런게 얘기하는 경우겠죠 그들의 생명 이럴때는 their lives 아이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라이프 라이브즈 구요 히 리브즈 구요 뭐 살다 리브 잘 알고 있는 단어 나왔구요 자 그 다음에 허파 폐는 롱이 줄러 어떤 신체 기관입니다 뭐 위장같은 경우에는 스타미기 뭐 아시죠 위장은 스타미기 그 다음에 뭐 뇌는 브레인이구요 심장은 heart 뭐 이런것들 신체 기관 알아두시구요 뭐 간같은 경우에 간은 리버죠 리버 이거를 발음을 리버 라고 하면 강이 되어버립니다 강 물이 흐르는 강은 리버구요 간 간은 리버 이렇게 신체 기관 롱 스타믹 리버 자 그 다음에 머디 뜻이 진흙투송이 의 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끝에 y 를 붙여서 명사에 여기 뭐 머드가 보이는데요 머드는 명사로서 진흙입니다 근데 애가 생긴게 자 모자 인거 아시죠 자음 모음 자음 생긴게 썰렁 하죠 이런 경우에 끝에 자음을 한번 더 쓰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하죠 자 머드는 진흙이란 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비 라는 뜻의 레인이 있죠 근데 얘를 가지고 비 내리는 하고 싶으면 레인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명사에 y 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머드 머디가 그런 경우입니다 머디 진흙투송이 의 이라는 형용사구요 자 이제 갯벌 나오네요 진흙이 있는 평평한 장소죠 갯벌 가보셨으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갯벌은 평평하죠 바닷물에 의해서 생성된 장소기 때문에 물에 물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뭐 뾰족하게 튀어나온게 있으면 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머드 플랫 하면 갯벌이다 이렇게 진흙이 있는 평평한 장소 머드 플랫 자 그 다음에 자연 우리 이과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연의 놀라운 것들 이란 뜻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wonders of natu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이처는 명사로서 자연이구요 형용사형은 내추럴 인데요 내추럴 조심해야 될게 이 a 의 발음이 변화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발음이 내추럴 이죠 내추럴 n a 가 내 소리를 냅니다 내추럴 이렇게 되죠 근데 명사일 때는 a 의 발음이 a 입니다 그래서 내추 가 아니고 네이처 가 되죠 네이처 a 스펠링이 형용사일 때와 명사일 때 발음이 달라지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처 내추럴 다행히 오케이 그 다음엔 자 nearby 가 보이니까 nearby nearby의 뜻이 인근에 인근에 가까운 곳에 니까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he is nearby 뭐 이런식으로 쓴다 치자 그는 있다 근처에 이런 뜻이 되겠죠 he is nearby nearby의 뜻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만들어졌던 얘기는 이 단어 자체가 뭐다 어찌시 부사다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만들어졌죠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뭐 그 방에 할 때는 in the room in 같은게 필요하지만 nearby는 자체가 부사로서 만들어진 단어다 nearby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there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go to there 입니까 go there 입니까 go there 이렇게 표현하잖아 there 자체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 다음 단어는 꼭 있어야만 하는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없으면 안되는 이런 뜻의 단어 그게 바로 뭐다 necessary 스펠링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쓰면서 익히세요 necessary necessary 꼭 있어야 하는 뭐 꼭 있어야 하는 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뭐 necessary things 꼭 있어야 할 요소들 necessary element 뭐 또는 뭐 air is necessary 이렇게도 쓰이겠죠 공기는 꼭 있어야 해 air is necessary water is necessary 없으면 안되는 이란 뜻이고요 자 반대말 보세요 반대말 불필요한 이겠죠 불필요한 이 단어의 뜻은 불필요한 이란 뜻이고 필요한 이란 뜻의 단어에 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necessary unnecessary 디스가 아니에요 necessary 필요한 필요 없는 자 얘 명사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명사형 자 이 녀석의 명사형과 동사형은 형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걔가 바로 누구다 need죠 need need가 명서로 쓰이면 꼭 필요한 것 동서로 쓰려면 필요하다 라는 뜻이죠 need하고 necessary 는 관계가 있는 단어가 파생어다 그 다음에 큰 바다가 보이네요 큰 바다는 오션이죠 오션 큰 바다 오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없어서는 안되는 oxygen 산소죠 산소 여러분들이 뭐 과학을 잘 시해 못하는 친구들이 공기하고 산소가 뭐가 다른지 모른 친구들 인데요 공기는 이것저것 섞인 겁니다 기체가 여러가지 뭐 뭐 산소랑 이산화산소랑 뭐 질소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게 air구요 그 중에서 air를 이루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oxygen 이죠 oxygen 그래서 에어가 좀 큰 개념이라면 이안에 oxygen 도 있고 나이트로진도 있고 carbon dioxide 도 있고 산소 질소 이산화산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죠 oxygen 산소 자 그 다음에 평평한 땅을 나타내는 말 우리 지형에 대한 단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바다에 쏙 들어간 부분 bay 많이죠 톡 튀어나온 부분 cape 곧이죠 곧 home이 곧 cape 그 다음에 뭐 갯벌은 murder flash 이었구요 그 다음에 평평한 땅을 plane 이라고 합니다 plane plane은 사실 형용사로도 사용됩니다 형용사의 뜻은 평범한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근데 명사로 쓰이면 평평한 땅 plane plane의 특징은 plane의 영영풀이는 뭐가 될 수 있냐 평평한 땅이니까 flat land가 되겠죠 flat land flat ground plane 평평한 땅 평원 평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좀 고급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게 보이네요 자 생산하다가 보이네요 생산하다 기본적으로 좀 쉬운 단어로 make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생산하다 라는 뜻일 땐 뭐다 produce죠 produce 프로듀스 자 프로듀스 같은 경우에 파생어가 좀 많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듀스의 생산하자인데 생산 활동 뭐 그냥 생산이라고 하지 마시구요 생산 활동 뭔가를 만드는 행위죠 뭔가를 만드는 행위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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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형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 명사형 하나 더 할까 자 명사 중에서 product란 단어가 있습니다 product 자 프로듀스도 명사라 그랬어요 어 선생님 프로듀스의 명사형 프로덕션 이라면서요 근데 프로듀스도 명사라구요 그럼 프로듀스는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생산품이란 뜻이야 생산품 생산품 그래서 프로듀스라는 행위를 한 결과 만들어진 어떤 제품을 보고는 프로덕트라 그런다 프로덕트 자 무슨 차이냐 만약에 뭐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신발을 만드는 행위는 production 이구요 신발은 신발 공장의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 형도 알아두셔야 되요 형용사형 형용사의 뜻은 생산적인 이란 뜻 인데요 형태는 프로덕트 티브 입니다 칸 좀 좋네요 ti v 이 이를 못쓰겠네 여기 있어야 돼 프로덕티브 인데요 프로덕티브의 뜻은 생산적인 이런 뜻입니다 생산적인 생산적인 프로덕티브 pr o d u c t i v e 자 프로가 계속 붙는 단어가 연달아 나오네요 오케이 보호 보호 하답니다 보호 하다 보호 하다는 포텍트죠 프로텍트 자 프로텍트는 그냥 이렇게 프로텍트라는 단어만 익히는 것보다는 프로텍트 a from b 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텍트 a from b 는 a 를 보호한다 b 로부터 이런 뜻이구요 a 가 보호할 대상이고 b 가 위협이 되는 어떤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프로텍트 a from b a 를 b 로부터 지켜준다 자 파생어 보입니다 파생어는 명사가 보이구요 뜻은 보호겠죠 보호하다가 동사고 보호 명사죠 단어로는 프로텍션 프로텍션 오케이 그래서 프로텍트 프로텍션 자 i o n 이런게 붙어있으면 명사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또 프로가 붙었네요 자 프로와 이드가 보인대요 프로파이드는 제공하다 쉽게 얘기해서 추다 이 뜻이며 추다 주단한 뜻으로 이제 오폴만 보이고 있는데 프로와 이들은 기부하고 문법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다 프로바이드 추다 기 주다 오프 자 오프도 뭐 오프 같은 경우에 주다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제안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오프 제안하다 주다 기이브 주다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달하다란 뜻의 단어가 보이는데요 도달하다는 뭐다 리치입니다 리치 자 좀 멍청한 애들 선생님 리치하면 부유한 돈이 많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치 이건 부유한 이구요 뜻을 모르면 쓰세요 부유한 이구요 리치는 도달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리치하면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냐 자 구미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을 리치를 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리치 구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랑 비교해서 뭐를 어떤 단어를 표현했냐 어떤 단어를 설명했냐 야 도착하다 는 a 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지 않냐 도착하다 어라이브지 어라이브 a r r i v e 근데 리치 구미하고 똑같은 표현을 어라이브를 쓰고 싶으면 어라이브 구미가 아니고 뭐다 어라이브 인 구미 해야 된다 이런 설명한 적이 있구요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 자 리치의 성격이 누구 같다 비집 같다 이랬으면 비집 자 리치 뒤에 왓에 대한 대답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마치 비집 코리아 하듯이 하지만 어라이브는 누구 같다 고우 같다 이랬죠 왜냐면 고우 투 코리아 해야 되니까 자 리치하고 어라이브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서에 도착하다 뭐 물론 리치는 손을 뻗다 라는 뜻도 있긴 해요 손을 뻗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 6단원에서는 도달하다는 뜻으로 등장할 예정인 거고요 그때는 의미가 어라이브하고 뜻은 같은데 문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리치 구미 어라이브 인 구미 리치는 one만 오면 되고 어라이브는 전치사가 필요해서 where 가 와야 된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구요 리치는 어디 그러니까 이 안에 인 같은게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치의 뜻은 그냥 도달하다가 아니구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전치사 필요 없다 내 안에 어디 어디에 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 있다 하지만 어라이브는 그냥 도착하다니까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 인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명사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는 영어로 리즌이죠 리즌 이유 뭐 이유라고 해도 되고 원인이라고 해도 돼 같은 말이죠 이유 원인 어떤 사건이 발생한 리즌이죠 이유죠 자 같은 말은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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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반대말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원인 이유의 반대말은 우리말 뜻으로는 결과겠죠 결과 결과는 영어로 뭐다 effect effec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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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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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다 감소시키다 decrease reduce 자 reduce decrease 감소시키다 자 같은 말은 reduce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갈대밭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갈대밭은 뭐였습니까 read field read field read field read field 갈대밭 read 발음은 얘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읽다구요 read 는 갈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거하다가 보이네요 제거하다 제거하다는 remove remove 제거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형 파생어 보입니다 제거는 remove is remove 제거 remove 제거하다 remove 자 그 다음에 역할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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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president 대통령의 역할이겠죠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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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mother flat 갯벌의 역할이겠죠 보통 role은 ~~의 역할할 때 전치사 of를 뒤에 붙여쓰곤 합니다 role of 누구누구 role of 어떤 것 어떤 것의 역할 role of mother flat role of air role of oxygen 산소의 역할 갯벌의 역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닷가는 영어로 seaside 인데요 합쳐진 말이죠 바다란 뜻의 sea와 측면 옆쪽이란 뜻의 side죠 seaside 바닷가 바다의 역쪽이니까 바닷가죠 seaside 자 그 다음에 표면은 surface입니다 surface 뭐 물의 표현 surface of water 됐습니까 뭐 피부에 너의 피부에 표면 surface of your skin surface 표면이구요 뭐 there 라는 단어를 설명할 것 까지 필요가 있나 뭐 there 는 1번 뜻 거기 거기로 2번 뜻 아무 뜻 없이 비이동서랑 같이 같이 사용해서 존재 표현을 한다 자 there is water 물이 있다 there 에 두 가지 있듯 자 타이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드 이거는 이게 조수는 여러분들이 조수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조수라 하죠 근데 여기에 이 타이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구요 한자로 바닷물의 흐름을 조수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흐름 타이드 도와주는 사람은 어시스트나 헬퍼라고 하겠죠 도와주는 사람은 어시스트 헬퍼구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달의 인력이죠 달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뭐 물이 가득 찰 때를 우리가 만조라 그러죠 만조 만조 그 다음에 물이 최대한 뭐 빠져나가서 갯벌이 많이 드러나는 상태를 보고는 간조라 하죠 간조 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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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한자로 조수라 그러구요 프로세계 밀물과 썰물이 되겠죠 밀물과 썰물은 타이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치사 투월드가 보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을 향하여 투월드 투월드 문 되겠죠 웨얼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느낌이 들죠 뜻은 뭐 투하고 비슷한데요 투 더 문 달을 향하여 투월드 문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투 보다는 투월드를 썼을 때는 좀 더 움직임이 있는 느낌이 든다 달을 향하여 투월드 문 자 그 다음에 종류란 뜻의 타입이 보이죠 타입 뭐 예를 들어서 what type of movie 어떤 종류의 영화 가 되겠죠 같은 말은 kind만 소개되고 있는데요 kind가 뭐 형용사로 쓰는 친절한 명사로 쓰는 종류구요 그 다음에 종류란 뜻의 다른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는 sort s o r t 이것도 종류에요 sort what kind of movie what sort of movie what type of movie 어떤 종류의 영화 type kind of sort 그 다음에 이해하다 understand 입니다 3단 변신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너와는 다르게 하고 싶으면 like you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거 전치사죠 앞집이 너와 다르게 like you 자 unlike 설명할 때 자 모모와는 모모와 똑같이 라는 뜻의 단어가 뭡니까 모모와는 똑같이 라는 뜻의 단어가 like죠 like의 2번 뜻이 모모와 같이 그리고 반대말은 뭐뭐와 달리 unlike 인데 자 like가 무슨 뜻도 있다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죠 좋아하다 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dislike 입니다 싫어하다죠 그래서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자 on이 붙었습니다 얘는 this가 붙었네요 appear disappear 됐습니까 cover discover 그 다음에 happy unhappy like unlike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뭐 on 붙는거 on 붙는거 뭐 important on important 뭐 이런거 있었죠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on이 붙느냐 this가 붙느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그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당연히 나올 겁니다 반대말 만드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 붙이는 거냐 this 붙이는 거냐 그 다음에 다양한 이란 형용사 다양한 various 고요 다양한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different 같은 뜻이죠 different 다양한 various 다양한 그 다음에 명사형 파생어 다양성이란 뜻을 갖고 있구요 발음은 variety variety 다양성 variety 다양한 various 자 동사형도 알아두세요 동사형 파생어 동사형은 very입니다 very 설마 이게 얘랑 똑같아 보이는 사람은 없겠지 ok 자 very 의 뜻은 다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양하다 서로 다르다 다양하다 서로 다르다 very 그 다음에 다양한 various 다양성은 발음이 좀 달라져요 다양성은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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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뭐 방법이란 뜻도 있고 길이란 뜻도 있는 way 아는 다를 거구요 그 다음에 젖은 축축한 wet 반대말 메말라 있는 dry 자 그 다음에 wonder 나오네요 이거에 대화 파트에서도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제목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목에는 뭐 wonders of nature 니까 그 때 뜻은 wonders of nature 하면 자연의 놀라운 것들 이란 뜻이니까 이 뜻인데 대화 파트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I wonder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와요 그쵸 그 때 I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겠죠 그래서 wonder의 동사로서의 뜻은 궁금해하다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일 때 명사의 wonder 놀라움 경인데 A 형용사형이 명사일 때 형용사형은 wonderful이구요 명사일 때 이런 뜻이니까 형용사로서는 놀라움을 주는 이란 뜻이겠죠 놀라움을 주는 wonderful 멋진 자 그 다음에 praises 수거입니다 수거 자 자 자 이게 a huge volume of 라고 했는데요 volume의 뜻은 부피 란 뜻입니다 부피 그 다음에 huge는 very big의 뜻이에요 very big 그니까 엄청난 부피의 라는 뜻이구요 여기 부피를 같은 말 양으로 했어요 엄청난 부피의 a huge volume of 엄청난 부피의 부피가 크면 양이 큰거죠 a huge volume of 그리고 a huge volume of 가 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water 같은게 온단 말이에요 a huge volume of water 엄청난 양의 물 그러니까 huge volume of 의 영영풀이가 뭐가 되냐면 very many 입니까 very much 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huge volume of water가 된다 워러만 되지 huge volume of books는 안 된다 했으니까 very much 의 의입니다 huge volume of 엄청난 양의 very much water huge volume of water 자 반면에 a large number of 가 보입니다 large 하면 big 이란 뜻이죠 아까 huge가 very big 이란 뜻이라고 했고 large도 뭐 huge number of 해도 상관없어요 자 number의 뜻이 개수 란 뜻이니까 자 이번에는 자 아까전에 a huge volume of water 처럼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했죠 근데 a large number of books 겠죠 books 자 그래서 a huge volume of 는 very much 였구요 그럼 a large number of 는 뭐가 되겠다 very many가 되는거죠 very many books very many books very many books 는 좀 어색하다 so many가 낫겠다 so many 얘는 so much 의 뜻이다 so much water a huge volume of water 뒤에 이게 어떤 성격의 명사가 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익혀 놔야 돼요 이게 양입니다 양 부피 부피는 갯수가 아니고 갯수 없는것에 양을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a huge volume of water a large number of books s s 가 가렸네 복수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이롭다 에고 뭐뭐에 이롭다가 보입니다 뭐뭐에 이롭다 big for 뭐 산책은 건강에 이롭다 이런거 익혀 놓으면 틀릴 일 없겠죠 walking is good for 뭐 여기 명사 필요하니까 건강이란 뜻에 healthy 쓰면 얘기했죠 walking is good for 자 big for 랑 비교해서 우리가 뭐뭐를 잘하다 뭐 반대말처럼 썼네 비교 그냥 비교 뭐뭐를 잘하다는 뭐였습니까 big good at 였죠 뭐뭐를 잘하다 자 그 다음에 by the way 가 보입니다 by the way 자 by the way 자 그런데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그런데 뭐 비가 왔어요 그런데 축구했어요 이럴땐 벗이죠 자 벗의 뜻은 또 뭐 그러나 그런데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 학생들이 뭘 착각하냐 by the way 하고 벗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혀 같은 애가 아닙니다 자 by the way 는 어떨 때 쓰는거냐 by the way 는 주제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주제 변경 선생님 주제 변경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by the way 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라는 뜻은 이런 상황을 쓰는 겁니다 자 누가 얘기합니다 야 나 어제 재밌는 영화를 봤어 너도 꼭 봐 그런데 by the way 오늘 숙제 뭐야 자 자 이 앞에 영화 얘기했죠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숙제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죠 이럴때 쓰는 그런데가 by the way야 그럼 벗은 벗은 이거랑 다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벗은 오늘 비가 내렸어요 벗 우린 축구했어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습니다 축구를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했다 이런 뜻으로 쓴 벗이구요 자 지금부터 전혀 다른 얘기 시작할 거야 하는 by the way 입니다 그래서 주제 변경 영어로 하면 topic shifting 할 때 쓰는 겁니다 topic 주제를 shifting 바꿀 때 쓰는 거죠 by the way 주제 변경 by the way 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주식이 뭐예요 한국인들의 주식 자 feed on 그냥 이키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koreans feed on 뭡니까 rice 그래서 feed on 이런 뜻이다 한국인들은 주로 밥을 먹고 산다 주식이 뭐 뭐다 feed on 뭐뭐를 먹고 살다 라고 돼 있는데 주식이 뭐다 주로 먹는 음식이 뭐다 할 때 feed on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민물 민물은 소금기가 없는 물이죠 소금기가 없는 물은 fresh water 이고요 반대말 바닷물은 뭐라고 한다 바닷물은 salty water 라고 합니다 소금기가 있는 이란 뜻이죠 fresh water salty water 민물 바닷물 바닷물 그리고 fresh 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신선한 이란 뜻을 갖고 있죠 신선한 fresh ok 사진 찍을 때 번쩍번쩍 빛나는 flash 하고는 다릅니다 자 flash fresh 는 신선한 이고요 그 다음에 get on 그냥 익히지 마시고요 그 버스에 타다 이런거 하면 되겠네요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yes 하지만 암만 길어봤자 했을때는 목적어가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가야되는 2 2어 동사죠 get it on 반대말은 내리다 get off 구요 마찬가지 2 2어 동사입니다 get on get off 뭐 온 오프 반대말인거 아시니까 쉽게 익힐 수 있을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명체가 living thing 아까 같은 말 뭐 소개했습니까 크리 철 쪼 크리철 living thing 생명체 자 그 다음에 look like 뒤에는 뭐 와야된다 것이 와야된다 왜냐하면 얘가 전치사 앞집이시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와야죠 look like an angel 뭐 천사처럼 보인다 이런거 익혀두시면 되겠죠 look like an angel a-n-g-e-l look like an angel you look like an angel 너 천사처럼 보여 자 썰물 보이네요 썰물은 low tide low는 낮은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high tide high는 높은 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물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고 밀물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high tide 물이 최대한 빠져나갔을 때를 우리는 썰물이라고 그러고 low tide 우리가 뭐 일상적인 대화에서 밀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럽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럽니까 누군가 관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low tide 물이 빠져나간게 low tide고 우리말로 썰물입니다 보면 좀 무식한 애들이 썰물이 뭐고 밀물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요 오케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low tide, high tide 자 그 다음에 생계를 유지하다 make a living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삶을 만들다 처럼 보이죠 make a living 삶을 만드는게 생계를 유지하는거구요 make a living 하고 같은 말은 earn a living이 있구요 earn이란 단어의 뜻은 얻다 이 뜻입니다 얻다 삶을 얻다 삶을 얻으면 살아가는거고 살아가는걸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죠 earn a living make a living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표현인 make a plan 계획을 세우다구요 같은 말은 plan이죠 계획 세우다 plan plan make a plan 근데 실제 문장에 들어갔을때는 좀 쓰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의 계획을 세우다 할 때 make a plan 이거 표현을 쓰면 make a plan of 하고 어떤것 하겠죠 make a plan of make a plan of the holiday 이런거 하면 되겠네 휴일 계획을 세우다 make a plan of the holiday 자 그 다음에 most of 가 보이는데요 자 요 표현이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뭘 꼭 따져보느냐 자 세개 얘기하겠죠 most of the book most of the books 아 이거 좀 설명한게 긴데 그 다음에 most of the money 이 자 요 세 표현 중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셋 다 되는데요 most of the book 이란 표현도 가능하구요 most of the books most of the books 도 가능하구요 most of the money 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most of the book 하고 most of the books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이거 설명해야되라 긴데 애들이 이해를 하겠나 자 자 most of the book 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책 한 권 있습니다 책 한 권 있는데 내가 책을 쭉 읽어봤어 책 한 권 있는데 책을 쭉 읽어봤더니 책 내용이 대부분 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most of the book is about korean worl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의 대부분은 한국전쟁에 대한 거야 책 한 권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가 다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니까 책은 몇 권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권이 될 수 밖에 없고 most of the book is about 한국전쟁 korean worl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ost of the money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되겠죠 most of the money 그리고 most of the money는 어쩔 수 없이 안만 길어봤자 it 취급하겠죠 단수명사의 대부분이니까 그 돈의 대부분 most of the money is 단수동사랑 어울립니다 자 근데 most of the books는 어떤 느낌이냐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책이 막 여러 권 있어 책이 막 뭐 한 이게 한 50권이야 치자 근데 50권 대부분 다 뭐 신라시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한 권 뭐 이거 한 권 빼고는 다 신라시대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most of the books 쓰면 뭐가 되냐 most of the books are 이거 한번 길어봐도 딱 봐도 데이 느낌이죠 most of the books are about the history of 신라 이런 식으로 그 책 대부분은 다 신라시대 역사에 대한 거야 책이 여러 권 뭐 50권 있는데 그 중에 40권이 신라시대를 다루고 있어 그럴 때는 most of the books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most of the book은 책 한 권의 대부분 있듯이고요 most of the books는 여러 권의 대부분이니까 most of the book is고요 most of the books are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량 표현 중에 조금 고급인 거 나왔고요 자 이것도 나오는 거야 점점 이제 여러분들 고난이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프로바이드란 단어를 내가 설명하면서 프로바이드가 가지고 있는 뜻은 give 같은데 문법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 수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a 에게 b 를 주다 라는 표현을 give를 쓰면 뭐라고 하면 되냐 사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give whom, give a, give what, b 이게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프로바이드를 쓰면 자 보세요 provide a for b 하면 지금 어떻게 했냐 a 를 준다 거기서 a 를 준다 누구를 위해서 준다 b 를 위해서 자 우리가 옛날에 중일 때 요거 설명할 때 요게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이 주로 오고 누구누구에게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다 했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이 표현하면서 이게 give가 무슨 동사라 그랬냐 수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수요 동사 어떤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동사야 자 근데 provide는 의미는 give 같은데 얘는 뭐가 아니냐면 수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provide를 가지고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할 때는 항상 전치사가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rovide는 목적어를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수요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 개 가지면서 사형식이 되죠 근데 provide는 사형식 동사도 아니고 수요 동사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provide a 자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예요 무엇무엇을 제공해준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for b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b를 위해서 a를 제공해준다 이 뜻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provide에 대한 주의사항이 끝나면 좋겠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 자 여기 보세요 provide b with a 가 똑같은 의미야 자 provide 여기에 이번에 바뀌었어 순서가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입니다 provide him 그에게 준다 with water 무엇을 물을 자 그래서 공급 받는 사람이 여기 올 때는 여기에 받는 사람 넣고요 주어지는 물건을 할 때는 전치사 뭐가 와야 되냐 전치사 wish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주어지는 물건이 왔어 주어지는 뭐가 세대한다 근데 받는 사람이 뒤에 올 때는 전사 4로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에 점점 많이 등장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치사라는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ain forest rain 하면 비고 forest 하면 숲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숲이니까 비우 자에 수풀림 자 써서 rain forest 구요 자 쇼업 나오네요 쇼업 아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쇼업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appear 였고요 반대말은 disappear 였죠 appear, disappear appear 같은 말 show up 뭐 show up 같은 단어는 뭐 갯벌이 드러난다 머드 플래시 shows up 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search as 자 search as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단 걸 좋아해 I like sweet 이렇고 야 단 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 붙이겠죠 I like sweet 난 단 거 좋아해 such as donut and candies 이런 식으로 search as는 뭐 할 때 쓴다 예를 들 때 쓰는 겁니다 예시할 때 나는 단 거 좋아해 I like sweet I like sweet 도넛이나 사탕 같은 such as donuts and candies 그래서 얘는 뭐 할 때 씁니다 예시할 때 쓰는 거다 예를 들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수건은 중일 때 많이 만났던 take a picture of 뭐 이거 꼭 뭐 한 장만 찍을 때는 take a picture of 여러 장 찍을 때는 뭐 take pictures of 얼마든지 되겠죠 뭐 take a picture of a flower 꽃 사진 찍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ake 붙는 take 붙는 수고가 연달아 보이네 그쵸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 of 였고요 여행을 가자는 take a trip 이죠 take a trip 뭐 take a trip을 사용해서 어디 어디로 여행 가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으면 take a trip to 하고 어떤 장소 명사가 없으면 되겠죠 take a trip to korea take a trip to america 이런 식으로 그래서 take a picture는 오브고요 take a trip은 to입니다 take a trip to take a picture of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뭐 의 사진이니까 오브고요 어디 어디로 여행 가니까 투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 뭐 땡스 투 가 보이는데 니 덕분에 이런 거 통째로 알아 듣는겠죠 니 덕분에 땡스 투 유 니 덕분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었어 땡스 투 유 I could do it 땡스 투 유 I could do it 니 덕분에 자 그 다음에 턴 형용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걸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거 생각나야죠 됐습니까 턴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 간다 여기에 시간이고요 여기에는 형용사를 형용사의 정도죠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턴 핫 하면 점점 시간이 흘러 갈수록 더 뜨거워진다 이 뜻이겠죠 턴 핫 그리고 요거 할 때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이런 식의 느낌을 할 수 있는 건 턴만 있는 게 아니고 턴 핫 겟 핫 또 뭐가 있었어요 그로우 핫 점점 더워진다 겟 핫 그로우 핫 또 뭐가 있었어요 비컴 핫 이런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뭐 it turns cold it gets cold it grows cold it becomes cold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진다 라는 그래서 뭐 이영식 표현에 대해서 지금 수거로서 다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몸으로써 역할을 하다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몸으로써 역할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는 뭐 그는 아빠 역할한다 뭐 그는 마이 브라더인데 나의 우리 형인데 아빠처럼 군다 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my brother walks as father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my father my brother walks as father 우리 형이 아빠 역할에 형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my father walks as father my sister walks as mother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건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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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몇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까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as 는 because 대신에 쓰일 수도 있구요 because나 since 대신 쓸 수 있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 애즈가 when이나 while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말도 했죠 그 말은 애즈가 누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또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도 된단 얘기구요 when이나 while 그 다음에 애즈의 세 가지 세 번째 뜻이 뭐뭐로써 또는 뭐뭐로써 또는 뭐뭐로써 됐습니까 my brother walks 행동한다 일을 한다 역할을 한다 뭐처럼 뭐뭐로써의 역할 뭐처럼의 역할 as father 아빠로써의 역할을 한다 아빠로써의 역할을 한다 아빠로써의 역할을 한다 나는 애즈할 때 그때 이미 얘기했던 애즈죠 그이 자 미림은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